김현정의 뉴스쇼 cbs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아까 후베이성의 확진자 속보 전해드렸었죠. 350명이라고. 조금 전에 중국 전역의 확진자 수 업데이트도 나왔습니다. 중국 전역은 360명. 확진자 수가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사망자 수죠. 사망자 수 360명. 중국 전역의 사망자 수도 새롭게 업데이트된 숫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스 당시의 사망자 수 총 사망자 수 349명을 넘겼습니다. 사스 당시의 중국 사망자 수 349명을 넘겨서 중국 전역의 360명 사망자 수가 집계가 됐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여론으로 가죠.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여론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미치죠. 미칠 수밖에 없죠. 미칠 수밖에 없었을 때도 그랬고요. 대통령이 많게는 한 주에 5%포인트 압박시켜 몇 주간 빠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리의 조사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정리의 조사.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성 평가 1월 5주 차입니다. 1월 마지막 주 조사가 긍정평가 45% 2%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50.3% 0.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평가가 다시 50%대로 올라섰고 긍정평가는 40% 중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주 전에 50.9% 찍었다가 부정평가요. 50.9% 찍었다가 지난주에 49.9%로 50%선 밑으로 또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 50.3%로 또 살짝 올라섰군요. 그래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그리고 여성층에서 또 이번 주에 특히 많이 빠졌는데 민주당의 총선 영입 2호 원정권 씨와 관련된 미트 논란. 이 부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성들한테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크게 변함이 없었는데. 여성들한테 민감한 이슈라는 건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특히 더 민감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난 일주일 전 대비 여성이 4%포인트 빠졌는데 남성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0.1%포인트 낮은 수치 행보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성은 4%포인트 빠지면서 이번 주 하락의 주 원인이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8.5%로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2%포인트가량 빠졌고요. 한국당 지지율 29.3%로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당도 같이 빠졌어요? 이번 주에는 무당층이 증가했는데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신당 창당을 예고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일부 이탈한 세력이 지금 선택지에는 안철수 신당이 없기 때문에 무당층으로 한 3%포인트가량 이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1.9%포인트 빠졌고 한국당이 2.8%포인트 빠졌어요. 한국당 빠진 건 안철수 신당으로 가려고 하는 무당층이 어떤 준비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빠진 건 역시 코로나 영향 원종건시 영향이라고 보시는 거고. 민주당에서 빠진 수치는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으로 이동한 부분이 보이는데 한국당에서 빠진 수치는 바른미래당도 역시 이번 주에 빠졌기 때문에 역시 안철수 전 대표의 중도 실용정당에 기대하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간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보수당은 3.8%로 똑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똑같네요. 지난주하고. 네. 그럼 새로운 보수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무당층에 있는. 그런데 무당층으로 갔다고 해서 다 안철수 신당 기다리는 건 또 아닐 텐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무당층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적은 없거든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을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의 영입 혹은 통합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보수 통합의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큰 주요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당의 2.8%포인트 하락에 대해 한국당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이다 이 말씀. 왜냐하면 초접전 지역이 이른바 250여 개 지역구 중에서 한 5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초접전 지역은 대략 한 3, 4%포인트로 상당히 갈려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주지율도 한 4%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도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이 나오면 대략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올해 총선에 있어서 큰 변수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지난 총선같이 큰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수 통합 마당의 판에서 안철수 신당을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의당 변화가 있습니까? 정의당은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죠. 5.6%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한 세력이 정의당으로 갔고요. 나머지 바른미래당이 3.5% 민주평화당 1.6% 우리공화당 1.4% 대한신당 1.2% 민중당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가면 일각에서는 4월 총선까지 완료되지는 않을 거다. 완료 선언 내리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사망자 수가 발생하거나 좀 늘거나 확진자 수도 계속 총선으로 다가가면서 늘어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 사태처럼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10% 다 빠졌었습니까? 한 주에 한 5%포인트씩 해서 한 몇 주 빠졌거든요. 그때랑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잘 수습이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에 대응을 아주 잘할 경우에는 또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세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1,174명에게 통할 시도에서 최종 2,51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및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고노차는 95% 시대에 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셜 여론조사도 정치 이야기를 하셨던데 어떤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월 말이면 3년이 다 돼가는데 김형호 공관위원장,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은 3년이 지나면 낭패를 볼 것이다. 그래서 석방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3.1절에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론으로 돌려보신 거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표고노차는 95% 시대에 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56.1%로 나타났고요. 석방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39.3%, 대략 17%포인트가량 석방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옳다, 옳지 않다로 물어보셨어요. 옳지 않다가 56.1%, 옳다가 39.3%로 꽤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석방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분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지역별로는 수도권, 호남 지역은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옳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고 대구, 경북 지역과 보수층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또 석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한 60% 안팎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 1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전에도 이런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석방 찬반으로 물었었는데 반대 의견이 62%로 이번 조사 부정적인 의견보다 6%포인트가량 더 높았었고요. 그때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줄어든 셈이죠. 또 찬성 의견, 석방 찬성 의견이 34.4%였었는데 이번에 석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 39%로 5%포인트가량 이번 조사에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우호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석방 반대가 훨씬 높은 상황이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스 대표였습니다.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